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저희 섭디비전에 이렇게 뒷마당이 넓고 수영장, 따뜻한 물 나오는 스파, 끝이 보이지 않는 뒷마당이 있는 집이 40만불대에 나온거에요 우와 너무 놀라워서 아이들이 놀기에도 좋고 제가 원하는 동물들을 키우기에도 좋고 어떤 집인지 일단 진로에서 검색을 하고 가봐야 되겠죠 425,000원, 방 5개, 화장실 3개, 화장실이 방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좋은건 또 앞에, 앞에가 벽돌로 된 집이에요 벽돌로 된 집이 스타꽃집보다는 보통 3,4만불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위치는 제일 좋은 풀톤의 잔슨클릭, 저희 동네 섭디비전입니다 자 그럼 사진을 좀 보면서 정보를 얻어가야 되겠죠 뒷마당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영장 와 사진만 봐도 정말 탐나는 수영장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안을 보면 거실과 부엌이 참 밝으네요 와 거실에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뒤쪽이 남쪽인 것 같고요 오 주방도 새로 다 고쳤네요 널찍널찍하니 주방 사진이 많은 걸 보니까 주방이 자랑할 만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게 사진상으로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카펫이 조금 오래된 느낌? 다이닝룸하고 오피스가 커튼이 정말 오래된 옛날 감성 그대로네요 전등도 안 바꾼 것 같고요 조금 가격이 지금 시세보다 42만 5천이면 굉장히 싸게 나온 건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벽돌집이라는 거, 주방이 다 수리됐다는 거 뒷마당이 굉장히 넓고 수영장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인데 다른 곳은 수리가 하나도 안 된 집 질 때 그대로 이게 1994년에 지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가격이 42만 5천 이 정도 집이라면 지금 40만 불 후반대를 받아도 되거든요 집 수리가 싹 되어 있다면 42만 불이 아니라 48만까지도 갈 집 오 마스터 베드룸 옆에 화장실은 또 수리가 다 되어 있네요 자 너무 궁금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저희 동네 섭디비전이라 저는 차를 두고 걸어갔습니다 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집을 보실 때 항상 그 주변의 집도 함께 보셔야 돼요 우리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섭디비전 주변 집들이 좋지 않다면 나중에 판매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차들이 계속 저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경쟁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들이 자 얼른 얼른 서둘러 가야 되겠어요 오늘 집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세상에 저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세상에 10가족 이상이 왔고요 번호 대기표 받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30분 만에 집 들어갔습니다 보시죠 와 예상대로 조금 수리를 안 해서 낡긴 했는데요 거실하고 부엌이 햇빛이 쫙 들어오는 게 남양 같아요 미국 집은 한국 집과 다르게 뒤쪽이 남양인 집을 사는 게 더 좋아요 앞쪽은 들어오는 입구가 남양이 아니라 뒤쪽이 남양 그러면 이렇게 부엌과 거실이 따뜻한 햇빛이 밝게 들어옵니다 생각대로 부엌을 너무나 잘 수리를 해놨어요 새로 한 건 아니고요 조금 쓰다가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오븐이나 냉장고들이 생활기스들이 좀 있고 부엌은 청소를 좀 안 해서 거미줄과 먼지, 떼자국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싱크대는 최신 모델로 괜찮게 해놓은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 깨끗합니다 저는 햇빛이 이렇게 부엌에 들어오는 게 참 좋아요 음식이 상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밝은 자연광에서 음식을 하고 싶거든요 주부들의 로망 싱크대가 잘 되어 있어야 좋잖아요 저는 살림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지만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주 좋아요 부엌은 손 볼 거 없이 청소만 깨끗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괜찮죠? 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수영장 뒷마당 와 정말 집 규모에 비해서 너무너무 럭셔리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수영장 물에 햇빛 비치는 거 보이시나요? 반짝반짝반짝 저는 사실 제가 들어가서 수영하기보다는 여기다 물고기 키우고 오리 키우고 싶어요 이 동그란 거는 스파 따뜻한 물이 나오는 스파예요 온천 야외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요 뒷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뒤 저 끝에 철망 쳐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도 이렇게 철망을 쳐놔서 강아지나 오리나 토끼 다 키울 수 있고요 아이들 뛰어놀기에도 좋고 숨바꼭질 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집들이 없어서 내가 다 벗고 수영해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살짝 옆집이 보이긴 하지만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예상했던 대로 카펫이 너무 오래됐어요 옛날 이렇게 현관 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요 2층은 부엌에서도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층에 이거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미국집은 다 이렇게 위 다락에 올라가서 보일러나 에어컨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은 방인데 방 규모가 생각보다 좀 작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유리 창문도 좀 옛날 거라 이사 오시면 바꿔야 할지도 모르고요 화장실 2층의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하나예요 방이 4개에 화장실이 2층에 하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싸게 책정된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살던 집하고 구조가 똑같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따로따로 있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하기 싫어서 화장실 많은 거 별로인데 어쨌든 이 화장실은 수리를 해야 합니다 좀 낡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방도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방이 사이즈가 작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방이 넓어서 그런 것보다는 거실이나 다른 공용 공간이 좀 넓은 게 요즘은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리창도 닦기만 하면 깨끗하긴 할 것 같아요 이 방 뒷마당 햇빛이 쫙 들어와서 너무 밝고 좋네요 자 그러면 안방으로 와 이렇게 위에서 아래층을 볼 수 있고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에어컨비가 좀 많이 들겠죠 뻥 뚫릴수록 에어컨이나 난방비가 많이 들고요 여기는 작은 방이 아니고 안방이구나 헷갈렸어요 안방이 생각보다 아주 크진 않은데 창가에서 보는 뒷마당 와 숲속에 와 있는 듯한 호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방은 크지는 않은데요 와 방만큼 크다라는 옷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어요 따로 이렇게 다른 거 보관할 때도 있고요 라라라 화장실이 수리가 다 돼서 콧노래가 나오네 그냥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화장실 위에 하늘도 볼 수 있고요 아마도 부엌 고칠 때 같이 고치신 것 같아요 싱크대 색깔이 똑같죠 조금 아쉬운 게 이 메스는 조금 옛날 된 것 같고요 샤워부스는 너무 마음에 들게 잘 해놨어요 손볼 게 없네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쓸 수 있게 세면대가 나눠져 있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예요 화장실 옆에 이렇게 큰 방이 숨어 있어요 보통은 창고처럼 조그만 그런 다락방이 있긴 한데 이렇게 방만큼 큰 다락방처럼 부부싸움하고 나면 몰래 여기 와서 숨거나 여기서 자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옷방이 또 하나 있어요 세상에 안방이 도대체 이거 방 크기에 비해서 숨은 공간들이 정말 많네요 재미있는 집이에요 그렇죠 네 한국 집하고는 참 다른데 아마 옛날에 집을 설계할 때 이게 구조상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 화장실 마음에 들어요 말을 막 버벅거리네 일단 마루로 된 것도 마음에 들고요 네 다 수리가 되어서 청소만 깨끗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들 다 저는 카페 대신에 마루로 깔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작은 방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방이 조금 작은 게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2, 3명, 4명까지도 이 집에서는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은 집이라면 이 집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펫만 바꾸시면 더 이상 네 좋아요 좋아 아 제가 1층에 작은 방을 안 보고 갔어요 보통 미국 집에 게스트룸이라 그래서 1층에 방이 있고요 햇빛이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햇빛이 워낙 밝게 들어오니까 창문 지저분한 게 다 보일 정도예요 저는 이렇게 밝은 집이 너무 좋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1층 화장실도 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집 지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도 햇빛 들어오는 창문까지 있고 싹 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루 바꾸고 화장실 두 개 바꾸고 한 3만불 이상 투자를 해서 집을 업그레이드하면 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은 창 그리고 넓은 뒷마당 프라이빗한 뒷마당 이런 집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것도 잔슨클릭에서 어떠세요? 이사 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제 생각에 42만 5천 와 음 아마도 3만불 이상은 더 써야 네 45만 5천 46만 정도 쓰고 3만불 투자해서 집을 고친다면 와웅 48만 49만 그쵸 40만불 후반대 집이 맞아요 널찍널찍한 집 투자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많다면 또는 코로나 시대에 다 넓은 집에서 햇빛 들어오는 이런 집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서두르세요 거라지도 굉장히 넓어요 청소만 하면 돼요 서두르세요 지금 매물이 없어요 저는 너무 넓어서 저는 포기할게요 얼른 얼른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저 영상에 올립니다 그러면 애틀란타 이사 오시고 싶으신 분들 잔슨클릭의 집을 구하시는 분들 서둘러서 얼른 오세요 지금 밖에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얼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집 꼭 돌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집이 아무리 이뻐도 주변 집들과 잘 어울려지지 않으면 나중에 판매하기가 어렵거든요 안경 쓰고 마스크 두기 하고 난리 났어요 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햇빛은 너무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자연재해 없는 애틀란타 저는 너무 좋거든요 주변 집들도 좋고요 이 정도 규모라면 또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야 되나 한국에서 혹시 집 사시는 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남겨볼게요 일단 HOP라고 이 전체 섭디비전 테니스장, 수영장을 사용하는 비용을 내야 되는데요 저희 섭디비전은 그래도 1년에 700불인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집들이라면 1000불 이상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잔디 깎는 비용이 아 많이 들어요 한 2000불 가까이 잡으셔야 되고요 잔디 소독하는 비용도 한 1000불 정도 물론 본인이 다 하면 돈이 안 들죠 하지만 여름에 대학볕에 관리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 그리고 이 정도 규모라면 유틸리티, 전기, 가스, 쓰레기, 기타 등등 해서 1년에 한 6,000불, 7,000불 정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집 이 정도 집에서 사신다면 1년에 1만 불, 그러니까 한 천만 원 정도 모두 소비가 된다고 생활비 빼고요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동네 섭티비전 괜찮아요 네 제가 잠깐 집에 가는 길에 네 섭티비전을 촬영을 좀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농구장, 놀이터 그리고 이렇게 테니스 코트가 6개 맞죠? 6개 있고 네 둘, 넷, 여섯 맞는 것 같아요 수영장이 있고요 또 아이들 파티할 수 있는 파티룸도 있고요 대부분의 섭티비전이 이렇게 웬만한 섭티비전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놀수부 하이스쿨 저희 아이들이 졸업한 학교, 학군도 좋고요 한인마트가 여기서 한 20분, 30분 거리에 아씨, 메가마트, 시온마트, H마트 다 있고요 아 잔슨클릭의 H마트는 5분 거리에 있어요 가깝게 가실 수도 있고요 편리한 알파레타 가는 길도 가깝고요 다운타운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한 30분 이상 가셔야 되고요 그래도 교통도 좋고 아이들 키우는 환경도 좋고 사실 문을 다 열어놓고 가도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동네예요 괜찮죠? 서두르세요 요즘 매물이 없어서 금방 나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소식으로 또 찾아뵐게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